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도 국내 상장 기업들의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97곳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3.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2%, 18% 증가했습니다.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주력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지난해 10배에 달하는 수주를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영국 조선해온 시험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1,024만 CGT가 발주된 가운데 한국은 532만 CGT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상 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 회사기구의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너 일가와 연관이 있는 해외 기업에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원유 운반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일값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마련한 서울 외곽에 있는 주택과 9억 원 이하 주택 등이 집값 하락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민규 한국구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3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향후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대출 규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송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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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입니다.